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TLB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TLB는 기출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TLB를 공부하게 되면 아쉽게 되겠지만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페이지 테이블은 주격장치에 있는 거고 TLB는 고속의 하드웨어 캣입니다 속도 차이도 많이 나죠 어쨌든 갖고 있는 정보나 구성 주소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TLB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가상 주소를 물리주소로 변환하는 페이지 테이블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적당한 때에 페이지 테이블 부분도 강의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LB를 제가 처음 접근했을 때는 그 개념만 봐서는 굉장히 쉬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조합을 하고 또 여러가지 리서치를 하는 중에서 아 이게 외울 것들이 좀 있는 주제구나 아 그 요정도는 돼야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TLB는 변환참조버포 그 다음에 변환우선참조버포 그 다음에 변환색임버포 이런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그동안 TLB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변환참조버포라고 나오게 되더라도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TLB죠 캐시오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을 캐싱한 고속의 저장장치이다 그러면 주격장치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물리주소로 바꾸면 되지 왜 고속의 캐시가 필요하느냐 핵심은 속도죠 속도 CPU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MMU에 소속된 칩셋으로 자주 참조되는 가상주소와 물리주소 정보를 변환 정보를 가상주소와 물리주소 변환 정보를 저장한 고속의 캐시 장치를 TLB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TLB라고 나왔지만 많은 논문이나 자료 보면 TLBS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TLB 캐시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LB의 페이지 교체 정책은 LRU 정책을 쓴다 TLB는 작은 용량의 고속의 캐시이기 때문에 주격장치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조차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다 갖다 놓으면 제일 패스트죠 그렇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히트레이트가 떨어지면 페이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 교체하는 알고리즘을 뭐를 쓰냐면 LRU를 쓴다 사용빈도가 가장 낮은 놈을 교체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소 CPU가 로지컬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로지컬 어드레스라는 말이 있죠 로지컬 어드레스라는 말 버추얼 어드레스 로지컬 어드레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에 따라서 어떤 문서는 로지컬 쓰고 어떤 문서는 버추얼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CPU가 로지컬 어드레스를 MMU에 던지면 제일 먼저 TLB를 룩업합니다 TLB를 찾아봐서 찾아서 피지컬 메모리를 찾을 수 있으면 히트를 하게 되면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TLB에 해당 페이지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TLB 미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용어도 아셔야 돼요 TLB 히트, TLB 미스 TLB 미스라고 그래요 이 TLB가 미스됐을 때는 주기역 장치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을 한 다음에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서 갖고 오거든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TLB가 왜 필요하냐 단순하게 고속의 캣이기 때문에 쓰인다 이것보다도 TLB가 존재함으로써 TLB 안에는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가 키와 밸류 형식으로 내핑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리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기역 장치를 한 번만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TLB가 존재라면 만약에 TLB가 없으면 지금 MMU 안에 그림에는 페이지 테이블이 MMU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냐면 주기역 장치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MMU가 주기역 장치 안에 가서 물리 주소를 얻어오기 위해서 한 번 액세스 하죠 그 다음에 물리 주소를 얻어온 다음에 실제 물리 주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한 번 액세스 하죠 최소 두 번 액세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캐시나 CPU는 굉장히 고속 장치인데 상대적으로 주기역 장치는 속도가 느린 저속 장치이기 때문에 그 속도의 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IO 자체가 큰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IO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중간에 TLB라고 하는 고속의 캐시를 두고 두고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자주 쓰는 놈들을 자주 쓴다 이러면 로칼리티잖아요 지역성 지역성에는 공간지역성과 시간지역성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성 개념으로 자주 쓰는 놈들을 TLB 캐시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역 장치를 한 번만 액세스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코어 i7 그림은 실제 물리적으로 TLB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고 여기도 보면 TLB가 L1 TLB, L2 TLB가 있죠 그러니까 이 TLB가 여러 개가 지금 쓰인다는 것을 반정하고 있는 겁니다 TLB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지금 미스 R3000이라고 하는 TLB 엔트리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VPN이 있죠 이 용어로 보면 지금 버추얼 페이지 프레임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VPFN이 원래 용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VPN이라는 용어입니다 밑에 피지컬 페이지 프레임 넘버인데 PFN,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PF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페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PP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답을 쓸 때는 하나를 정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VPN하고 PFN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게 이게 핵심이고요 TLB의 구성 요소 핵심이고 다만 부가 정보들 부가 정보들을 관리하는 비트가 몇 개 더 붙어 있다 몇 개 더 붙어 있다 몇 개 더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것은 그러면 PFN하고 그 다음에 저기 VPN하고 두 개를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VPN은 또는 뭐 VPN, VFN 뭐 써도 됩니까? 일단 VPN 용어를 제일 많이 써더라고요 VPN 가상주소는 기본적으로 VPN하고 VPO VPO의 오어는 오프셋을 말합니다 가상주소는 VPN과 오프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프셋이란 놈은 가상주소 오프셋은 변이거든요 변이 변이라는 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는거든요 위치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변이는 가상주소의 변이하고 물리주소의 변이하고 길이가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가상주소를 던지면 VPN과 오프셋이 묶여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오프셋은 물리주소의 오프셋과 같다고 그랬죠 그 나중에 물리주소 오프셋에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VPN만 분리를 해요 VPN만 분리를 하는데 이 VPN이 조금 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리주소 즉 PFN을 찾는 키 역할을 하거든요 키와 밸류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키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이 VPN이 그러니까 VPN만 추출한 다음에 얘를 TLB에 던지면 TLB 안에서 VPN키를 이용해서 물리주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PFN은 VPN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죠 VPN과 대응되는 1대1 대응되는 주객장치의 물리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은밀히 말하면 이 자체가 주소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오프셋을 그 가상주소에 넣으면 오프셋 있죠 그 오프셋을 붙이면 이제 물리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결합해서 주객장치의 물리주소를 완성해서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를 관리하는 비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태를 관리하는 비트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ASID라고 하는 놈입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 아이디 ASID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자, TLB라는 놈을 하나의 프로세스만 쓴다고 그러면 ASID가 필요 없어요 충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VPN이 충돌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중 프로세스 환경이잖아요 다중 프로세스 환경에서 TLB는 하나이고 다중 프로세스가 TLB를 접근하고자 할 때 옛날에는 ASID라고 하는 상태관리 인자가 없을 때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접근할 때마다 TLB를 초기화시키면 돼요 충돌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프로세스마다 관리하는 가상 어드레스는 언제든지 충돌날 계산성이 있거든요 동일할 수 있거든요 가상 주소이기 때문에 그럴 때 TLB를 플러싱하면 되지만 이 플러싱에 대한 오버헤드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프로세스마다 아이디를 부여하자 프로세스마다 아이디를 부여한 다음에 그 아이디별로 가상 주소인 VPN을 관리하면 충돌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 환경에는 VPN이 여러 개 충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ASID입니다 그러니까 ASID 핵심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아이디라는 것을 알 수 있다시피 개별 프로세스에다가 고유 아이디를 부여함으로써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날 때 VPN 충돌 영상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래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밸리드 비트가 있죠 밸리드 비트는 TLB에 히트 됐냐 미스 여부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션 비트는 TLB 페이지 접근 방식에 대한 표시로 Read, Write, Execute에 대한 상태를 관리하는 게 프로텍션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더티비트는 페이지가 TLB에 적재된 이후에 Modified, 수정됐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저전도 정리하면 구성 요소는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부가 정보들 있죠? 부가 비트들은 페이지 테이블에도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에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페이지 테이블 설명할 때도 이번 한 번에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VPN이나 PFN 이런 거 다 페이지 테이블에도 다 있어요 사실 페이지 테이블하고 구성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자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TLB의 동작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TLB 동작 알고리즘은 좀 전에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서 왔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버추얼 어드레스가 들어오면 TLB를 제일 먼저 조회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LB가 있느냐 없느냐 히트 됐느냐 미스 됐느냐를 본다고 그랬죠 히트 되게 되면 피지컬 어드레스를 바로 접근하면 되고 미스 되게 되면 주격 장치에 있는 주격 장치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요 페이지 테이블을 갖는데도 페이지 테이블에도 해당 페이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를 무슨 용어로 표현하냐면 페이지 폴트라고 그럽니다 페이지 폴트인 경우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운영체제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로부터 해당 페이지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운영체제에 의뢰를 하게 되면 디스크로부터 주격 장치에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를 펀 다음에 올린 다음에 로드 한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을 갱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교체 알고리즘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동작되고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여러 번 히트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TLB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동작을 제가 표로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가상 주소를 던지면 TLB 참조를 제일 먼저 하게 되죠 CPU가 제철한 가상 주소를 이용해서 TLB 가장 먼저 참조를 하게 되고 가상 주소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VPN을 추출하죠 오프셋은 놔두고 VPN만 추출한 다음에 TLB를 조회를 하죠 이때 VPN은 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키와 쌍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리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 그러니까 가상 주소를 받는 단계 물리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으면 되고 마지막 데이터를 변환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을 물리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는 히트 됐느냐 안 됐느냐 히트냐 미스냐 또는 페이지 폴트냐 좀 전에 설명드린 거 히트 된 경우는 변환된 물리 주소가 TLB에 존재한다는 거고 이때 PFN 페이지 프레임 넘버를 활용해서 주격장치 해당 프레임에 바로 접근하죠 이때 바로 접근할 때 오프셋을 붙여서 위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TLB 미스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주격장치에 있는 MMU가 사용하는 주격장치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 접근해가지고 물리 주소를 획득한 다음에 다시 오프셋을 붙여가지고 이런 경우 이제 TLB를 갱신한다는 거죠 TLB를 갱신한다는 거죠 어떤 교체 알고리즘을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LRU 쓴다죠 LRU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경우는 디스크로부터 주격장치에 데이터를 먼저 적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페이지 적재한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을 적재하고 이때 페이지 테이블 히트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예를 또 TLB로 옮기는 또 교체하는 이런 순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변환된 물리 주소를 활용해서 주격장치 데이터를 CPU에게 전달하는 데이터 반환 크게 봅시다 가상 주소 받는 단계 물리 주소 확인하는 단계 데이터 반환하는 단계 물리 주소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히트 됐냐 미스 됐냐 페이지 폴트 됐냐 이걸 다 기술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들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찬찬히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